갑자기 왜? 그거 며칠 사이인데 그러네 응 지효야 아니 걸어 와 걸어 아니 지효 오지 말고 걸어 와 엄청 잘 걸어 아빠 왜? 알아보래요? 하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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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나 손 씻고 해야 되는데 어 할아버지 손 씻고 안아준대 나 손 씻고 해야 되나 할아버지 아빠 왜 걷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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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며칠 사이에 이렇게 그치 며칠 사이에 신기하지 지효 할아버지한테 또 걸어가자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할아버지 손 씻고 온대 이리 오세요 어이구 잘하 어이구 이거 봐라 아이고 이거 봐 진짜 잘 걸어 엄마 진짜 잘 걸어 진짜 잘 걸어 어떡해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지금 의자 잡겠다 의자 잡을 거 있으면 바로 잡아봐 너 먹고 갈라 하는 거였어 그러면 얼른 빨리 먹어버려 아빠 보고 가려고 아니 근데 너는 뭐 우리가